네 뉴욕 잘 다녀왔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탈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욕 정말 꿈같은 시간을 잘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꿈꾼거 같아요 지금도 꿈꾼거 같아요 그 대단한 제작자들이 모이는 맞아요 우드스탁 인비테이셔널 루시어스 쇼케이스에서 저희가 아티스트로 무대에 서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됐는데 거기서 이름만 들으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세계 최고의 제작자들이 눈앞에서 그냥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니까 맨날 헤드에서 텍스트로만 봤잖아요 그 사람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거 보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첫날에는 엄청 신기했고요 둘째 날은 친해져가지고 이야기하고 장난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나? 현실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죠 뉴욕에서 무사히 잘 다녀왔고요 물론 거의 관광은 못했지만 관광에 대한 아쉬움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전혀 없었어요 정말 불태우고 왔습니다 하루에 한 4시간? 4시간 정도 잠던 것 같은데 4시간 정도 자면서 진짜 하루 종일 기타 치고 인터뷰하고 맞아요 전 하루 종일 기타 칠 수 있어가지고 되게 행복했어요 하루에 무슨 14시간 기타를 치고 미친 사람인 줄 알았어 진짜 치는 걸 정말 좋아하는구나 를 다시 한번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뉴욕에 다녀오면서 또 여러가지 하이엔드 브랜드들을 보고 커스텀 기타들을 보면서 시야가 정말 많이 넓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요새 저희가 또 어쩜 채널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쩜 채널에서 하이엔드 기타들 막 비싸게는 7천만원 8천만원 하이엔드 기타 싼거라 그래봐야 한 2천만원 그 정도 선에서 기타를 계속 다루다 보니까 눈이 눈 높아지고 이제 귀가 비싸져가지고 이제 버즈비에서 하는 그런 싼 기타를 리뷰하기 어려워진 거 아니냐라는 이런 걱정을 하는 그런 시선들도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그 영역을 모르고 여기서만 세계관을 갖고 있을 때 보다 이쪽 영역까지 보니까 더더욱이나 초심자 영역의 중요도가 더 오히려 더 잘 보인다라는 느낌 이게 저희가 알고 있었던 세상 이 위로 이만큼의 세상이 있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더 시야가 넓어져서 엔트리급의 중요도와 이것이 가져야 하는 어떤 덕목에 대해서 더 근원적으로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이 여행? 이번 출장이죠 출장이 저한테는 그런 생각을 조금 바꾸는 계기가 됐어요 그렇죠 많은 것들이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번에 거기까지 봤지만 우리가 본 기타 세상이 또 다가 아니에요 그 위에 또 막 이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서 명인급이 된 사람들이 예술 작품처럼 만드는 여덕대의 어쿠스틱 기타들의 시장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게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리뷰를 10년을 저는 거의 15년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악기 다 알아 라고 할 게 전혀 아니다 라는 걸 뭐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저희는 아주 초심자들의 최고 저렴한 모델에서부터 그리고 비싼 모델들까지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더 좀 균형 잡힌 그런 시야로 여러분들께 내용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용 기타 이번에 안 그래도 저희가 뉴욕 가면서 또 가지고 갔잖아요 가져갔어요 저희는 모가비 기타를 가져갔었는데 그 여행을 실제로 다니면서 쓰다 보니까 이게 기내 반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는 걸 엄청 편하죠 기내 반입이 되니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고 이게 수화물로 보내면은 이제 아주 높은 확률로 아주 높은 확률로 망가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서 이제 수화물로 맡기려고 보니까 오 이거 들어가면은 이게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이 뭐 괜찮아요 그냥 넣어주세요 그랬더니 아 망가져도 돼요? 아니 망가지면 안 되죠 당연히 질문이 너무 충격적이었어 정말 웃겼어요 그래서 그 분도 당황하셨어요 80% 이상의 확률로 망가질 것 같다고 해서 이제 제가 그냥 갖고 탔는데 하드케이스도 아니었으니까 하드케이스도 아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기내 반입이 된다는 게 엄청난 메리트란 말이에요 그럼요 근데 그게 약간 좀 간당간당해 항공사에 따라서는 이거 산변 다 재고 막 전화하고 알아보고 막 이러고 넣어주고 막 이런 물론 한 번도 이제 반려가 된 적은 없습니다만 근데 이건 그거보다 더 작은 느낌의 여행용 기타이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그런 쫄리는 느낌까지도 없애고 싶으신 분들은 아예 이렇게 더 작은 컴팩트한 여행용 기타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가격도 너무너무 착하게 잘 나왔습니다 울트라 가성비 사일런트 어쿠스틱 기타 도노의 어쿠스틱 기타 허쉬원 오늘 저희가 지금 해볼 거고요 저희도 보고 너무 반갑고 실제로 외국 나가면서 기타를 계속 휴대용 기타를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또 땡겨요 딱 보니까 이것도 괜찮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 접이식의 장점이 있고 또 이렇게 아예 컴팩트한 스루넥으로 바디붙이는 형태도 장점이 있죠 얘는 이게 짧진 않지만 맞아요 여기가 컴팩트하다 보니까 이거 뭐 기내반입에 전혀 문제가 없고 오히려 더 들고 다닐 때 착용감은 더 가벼운 느낌 약간 오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총가방이라고 약간 총 같은 느낌도 있고 또 이렇게 들면은 도끼같이 토마호크 진짜 도끼같이 생겼어 그리고 한 손으로 이렇게 케어가 가능할 만큼 무게가 가볍다는 거 그렇게 가벼워요 그렇습니다 좀 정보를 살펴볼게요 반려기타라는 워딩을 가져왔어요 반려기타 무겁고 불편한 건 모두 털어냈다 여러 가지 개선점들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전 세계 16개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한 도너 디자이너들이 설계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바디 프레임에 대한 얘기인데 1954 스트레스를 오마주해서 바디 프레임을 짰습니다 그래서 딱 잡았을 때는 어쿠스틱이라기보다는 일렉 일렉보다도 더 작은 그런 느낌의 착용감을 보실 수가 있고요 원래 기본적으로 기타가 OM 바디 기타 했을 때 사이즈가 보통 100cm 나오잖아요 두께는 한 105mm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815mm의 길이에 이 쉐입도 바디 쉐입도 굉장히 컴팩트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 프레임 보시는 거 전부 다 탈부착이 가능하고요 1.6kg 가방까지 해도 한 1.7kg 1.8kg 정도니까 정말 캐링에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게 재밌는 게 허쉬가 스탠드가 필요가 없는 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거 이렇게 해갖고 격거리로 이렇게 못에다가 이렇게 놓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데나 그냥 걸어놓으시면 돼요 아무데나 아무데나 안되고 지지 무게가 2kg 이상 버틸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옷걸이 같은 거 걸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9V 배터리 하나로 50시간 연주 가능하고요 오우 배터리는 여기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넥스 넥이 인체공학적 넥 설계 얼그노믹스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인체공학적인 디자인 1프렛이랑 2프렛이랑 이게 그 저기가 튀어나와 있는 게 달라가지고 여긴 위쪽이 볼록하잖아요 밑으로 가면서 아래쪽이 볼록해지게 바뀝니다 손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이렇게 가서 하이프렛을 연주하는데 좀 더 용이하게 그러네요 여기가 더 훨씬 안쪽으로 이쪽으로 갈 때 이제 엄지손가락이 좀 편하게 여기 놓이게 되도록 하고 이쪽에서는 하이코드 같은 거 잡을 때 여기 밑에가 얇으니까 좀 더 편하게 잡히게 할 수가 있겠죠 원래 여기가 두꺼우면 이렇게 우리가 코드 같은 거 잡을 때 1번 줄 이렇게 걸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도 많이 연주를 하는 것 같습니다 트위스트 처럼 돼 있구나 네 그래서 여기 이런 아주 공격적인 멘트가 있어요 F코드를 못 잡는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럼 지금까지 기타가 잘못했다니까요 상당히 공격적인데 상당히 공격적이죠 우리는 그거를 기타의 모양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 거의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마케팅 포인트로서 아주 세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트위스티드 넥이 상당히 정체성 같은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호가니 모델하고 메이플 모델하고 있는데 메이플은 블랙과 내추럴 색상이 있고요 마호가니는 내추럴하고 썬버스트 색상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건 마호가니 썬버스트고요 그리고 스루넥으로 제작이 되어 있죠 스루넥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 온습도에 강하기 때문에 여행용 기타가 민감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데나 환경에 변화가 많은 곳에다 둬도 내구성이 있어야지 여행 갈 때 맘 편하게 갖고 다니지 세상 좋은 목재로 온습도에 민감한 기타 여행 갈 때 들고 가면 그것만 맘 편하게 여행을 하겠어요 모셔다녀야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되어 있다 피에주 픽업과 프리앰프 컨트롤러 라이브 사운드로 구현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볼륨과 하이로우 톤 로브 쓰실 수 있고요 피드백 발생하면 페이즈 버튼 누르셔서 이상 변화를 시켜서 노이즈 잡아주실 수 있고요 하단 튜너로 튜닝을 하실 수가 있죠 헤드머신 튜닝 위쪽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밑에 달려있어서 튜닝의 안정성을 그 여행용 기타 이런 작은 기타가 갖게 된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사실 튜닝 안정성인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많이 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식 발매 기념 카포도 주고요 줄도 주고요 뭘 많이 줍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심지어 가격이 40만원이 안 돼요 이런 스펙을 갖고 있는데 39만 8천원 굉장히 매력적이죠 괜찮네요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가격 경쟁력이 아닌 원래 도너가 또 가성비 브랜드로 유명하다 보니까 이것도 기타 가격이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정장 81.5cm 무게는 1.61kg 두께는 29mm입니다 아주 얇죠 9프렛 뒤뚤레는 81mm 의외로 저기 뒤뚤레는 좀 두꺼워요 이건 9프렛 아니고 12프렛입니다 스르넥이라 10이 젤 수가 있었어요 축구판은 마호가니나 메이플 그리고 매트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냉 역시 마호가니 메이플 네 본넛에 너트너비 43mm 지판 아까 말씀드렸던 고온 고압 압축 패널 HPL이고요 지판 공율반 지름은 240mm 스킬 길이 628mm 20 라운디드 프레스에 프리앰프는 티에조에 원볼륨 투톤의 파이 페이즈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릿지 역시 같은 재질입니다 지판과 같은 HPL 재질 그리고 이어폰 멜빵 스트링 튜너 카포 사은품 드리고요 자 그리고 튜닝이 여기서 이거를 빼가지고 해요 이걸 빼가지고 여기 보이시죠 육각 렌치 넣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튜닝을 하게 됩니다 네 좋네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어있는지 케이스부터 보여드릴게요 케이스 보면 요런식으로 오 정말 컴팩트하고 가볍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쪽 날개가 빠지는거죠 이거 까면은 어떤식으로 되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되어있죠 이 상태에서 이 앞에 보면은 이 파우치 안에 요 아랫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이걸 꽂아서 이 뒤쪽에다 렌치로 고정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거 고정을 렌치 고정 안 시키면 요렇게 돌아가요 요게 앞이예요 그리고 자 여기 기타 안쪽에 요렇게 또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군데 요건 두 군데니까 돌아가진 않겠죠 자 요렇게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진짜 이렇게 조립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렇게 자 얘는 고정시키면 됩니다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일단 뭐 사운드 오론은 없지만 그래도 날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들리시나요 들리시나요 뭐 자글자글 하죠 자글자글 하죠 소음은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고시원에서 쳐도 옆방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들리시나요? 내 귀에도 안 들릴 것 같아요 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이어폰 필수다 네 이어폰 필수겠네요 가끄러 스피커가 나오거나 이러진 않기 때문에 네 맞아요 꽂고치는 그런 느낌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꽂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네 요거는 마오가니 모델이고요 지금 앞에 메이플 모델이 있는데 한번씩 비교해가면서 연주해드리겠습니다 소리가 한번 잡아볼게요 지금은 약간 어쿠스틱 같은 질감은 좀 아니기는 해요 그렇죠 네 느낌 자체가 약간 일렉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하죠 중음 좀 빼볼까요 이게 자체적으로는 중음을 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맞아요 중음을 조절할 수 있는 앰프에 끼우면 디테일하게 잡을 수 있으나 기타 자체만 가지고는 미드를 그렇게까지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겠네요 완전히 어쿠스틱한 톤이라기보다는 일렉과 어쿠스틱이 미묘하게 섞인 소리가 납니다 네 이 형태만 봐도 약간 일렉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번엔 메이플 블랙 색상입니다 지금 마오가니였고요 네 둘 다 중립으로 두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드를 어떻게 되어 있나요? 아까처럼 뺀 상태에요 뺀 상태인거죠? 조금 더 사운드가 부드럽네요 메이플은 그쵸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그 뭐랄까 어쿠스틱을 상상하시면 안될 것 같고요 재단을 할 때는 이건 뭐랄까 어쿠스틱 줄을 단 일렉의 느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이런 사운드입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마오가니로 다시 바꿨습니다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어때요? 그 확실히 계속 그 느낌이에요 편하게 소리가 잘 나고 좋은데 전형적인 어쿠스틱 기타 소리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아니다 말 그대로 그 뭐랄까 사용하기 편하고 들고 다니기 편하고 소리가 난다에 집중을 하는 느낌 네 그럼 이건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그 우리 인우와 함께 작업했던 선물 들려드리겠습니다 선물 듣고 오겠습니다 어? 아멘 육회의 날에 삽입 뗀스텔라장의 선물 맞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맥업수터 1주평 드릴게요. 여행갈 때 기타를 갖고 가면 좀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여행용 기타로는 참 쓰기 편할 거 같고요 넌 토마호크 들고 와 난 허쉬 들고 갈게 라고 하겠습니다 비슷한 거 둘 다 이렇게 들고 만나는데 저는 혼자 가는 여행의 최적 이렇게 가겠습니다 앰프 장치가 필요 없는 그런 나 혼자 연습하거나 곡 쓸 때 딱 하나 들고 가서 작업용으로 쓴다는 그럼 아주 좋을 거 같아요 허쉬1 또 여행용 기타의 또 새로운 장르를 구축을 한 거 같습니다 좋아요 접이식이 아닌 기타 중에 가장 뭔가 가지고 다니기 매력적이고 편안한 기타 허쉬1 같이 보셨습니다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씨 사운드 18 가성비 16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 6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19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68점 평균 66.5입니다 물론 여행용 기타의 특성상 사운드나 이런 것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운드가 높게 나올 수가 없는 구조고 저희가 언플러그드 사운드가 아닌 앰프 사운드를 기준으로 점수를 드린 거고요 나머지 3개 항목은 전부 다 아주 준수하게 잘 나왔습니다 66.5 다음번에도 저희가 워낙에 관심이 많은 여행용 기타 카테고리이기 때문에 나오는 족족 들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시간에 테일러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프스틱 타임즈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